미국 프로골프 투어의 유명 선수들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프 선수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. 부산시와 박세리 희망재단은 5년 7일 기장군 스톤게이트 골프클럽에서 2023 마음 박세리 월드매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회에는 박세리 선수는 물론 골프여제, 아니카, 소렌스탄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하며 수익금은 우승팀 선수들의 이름으로 스포츠, 문화, 예술 공존의 가치를 위한 기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.